안녕하세요. 이빙옥 골프학교의 이빙옥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레슨이 있어서 좀 서둘러서 촬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이 저는 골프 스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10분짜리 영상을 2개를 제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야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 일단은 공을 치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세히 제가 붙잡고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드리는 레슨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 설명을 이미 숙지를 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만약에 안 보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돌아가서 보셔도 되고요. 보셨다면 좀 더 오늘 이 레슨이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직선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선운동. 골프에는 직선운동이 절대로 없다. 이게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는 똑바로 빼고 들고 끌고 내려와서 임팩 맞은 다음에 타겟 쪽으로 던진다는 이러한 레슨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로봇이 되어가죠. 이런 로봇이 되어가죠.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거죠. 만약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원으로 그냥 뒤로 돌리고요. 돌리세요. 만약에 이러한 레슨을 처음에 받았더라면 몸이 조금 공을 못 맞출지언정 몸이 좀 쉽게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골프스윙이 절대로 직선구간이 없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 전제하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원심력은 뭐냐. 원심력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섰지만 제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제가 보이는 반경선에서 이렇게 반원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원운동이에요. 백스윙 시작하면 이렇게 길 일자로 제가 이렇게 빼면 이건 직선운동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뒤로 빼기 때문에 이런 곡선운동이 되죠. 그러면 제가 원운동을 하고 원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는 원심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운동이 시작이 되면 원심력이 발생을 하는데 우측으로 밀리는 힘은 원심력 그런데 이제 이유는 몰라. 그런데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을 해야 된대요. 로테이션은 이렇게 손을 감아. 그래서 손을 이렇게 일찍 감았더니 공이 완전히 뭐 터무니없이 왼쪽으로 갔어요. 원운동인데 내가 돌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왼쪽으로 갔어요. 이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힘입니까? 맞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원심력은 그냥 세게 빵 치려고 하면 원에 의해서 우측으로 밀려나는 자연적인 자연적인 힘인 거고요. 내가 원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감아가지고 왼쪽으로 공이 이렇게 나가는 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구심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개념 정리는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물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해가 되시게끔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이 스윙은 전체적인 들어 떨궈라는 시스템 스윙에 집어넣기 위한 제가 말하는 뭐 절대 스윙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믿는 절대적인 스윙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컨벤이셔널 스윙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컨벤이셔널 스윙에 대해서 어 뭐 그 이론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그런 기술가입니다. 자 제가 그 영상 속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군대는 바로 구심력이라고 했어요. 구심력은 내가 왼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훅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미 군대가 굉장히 강한 구심력 군대가 만들어져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또 또 왼쪽으로 감았어요. 그러면 감을 때 최대 거리가 난다고 제가 2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을 땅 임팩트 후에 스퀘어로 만들기 위해서 요만큼 돌리는 분과 이만큼 그러니까 클럽페이스가 바닥을 보는 만큼 또 심지어 더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이 세 명이 있다면 누가 공의 가장 큰 힘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고 멈추는 사람보단 이 사람이 많이 갈 거고 더 돌리는 사람은 공의 힘을 더 작용을 시킬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왼쪽으로 잡아당긴다고 그랬죠. 똑바로 타겟 쪽으로 던진다고 이렇게 하는 몸의 회전과 이 회전과 어떻게 공에 전달하는 힘이 같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공을 똑바로 날아가는 건 제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으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감아보라는 거예요. 이 연습장이 있다면 화단 다 넘기고 있어요. 이렇게 감으세요. 그게 막강한 90역 군대를 육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슨의 마지막 그러면 좋아요. 205프로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나가 이쪽으로 그러면 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타겟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나마 타겟으로 쳐도 이러한 원심력이 작동이 되는데 이건 어떤 사람? 손을 감는 또는 몸을 감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치기만 하면 저는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12시로 똑바로 보낸다고 생각을 할게요. 스윙을 그러면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잘 보세요. 저는 똑바로 친다고 친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쭉 감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90력의 군대를 워낙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는 90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고 레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운데도 원심력이 작동을 하죠. 그쪽으로 치면 어쨌건 원운동이니까 그런데도 내가 아직 그쪽 그 정도의 원심력은 제가 이길 수 있는 90력이 있어요. 그럼 도발을 하는 거죠. 똑바로 쳐도 원심력이 생기는데 이쪽 우측으로 제가 도발을 하는 거예요. 공을 우측으로 들고 백스윙을 하고 우측으로 쳤어요. 지금 우측으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쭉 출발 하면서 왼쪽으로 또 감겼어요. 오 좋아. 나는 나는 겁나서 약간만 왼쪽으로 밀었는데 얘가 그래도 내가 이겼어. 그래? 그럼 아직도 우리 군대가 센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1시 방향쯤으로 했는데 2시 방향으로 쳐봐야 되겠다. 저기 광고판에 술 뭐 떴네요. 제가 좋아하는 술 광고가 떠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치는 거예요. 어떻게? 감는 건 똑같이 훈련했으니까 감는 타이밍까지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저기서 감는 훈련했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감는 샷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쪽으로 돌려칩니다. 들어 틀어 우측으로 밀어때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분명히 가다가 살짝 들어왔는데 가운데까지는 못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면 원심력에 비해서 내가 감았던 90역의 군대가 힘이 아직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너무 어렵다. 천만에 제일 쉽습니다. 여기에서 감는 게 되고 우측에다가 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공이 쭉 돌아서 센터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저는 분명히 똑바로 친다 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라인 보면요. 완전히 라인이 날아간 라인과 올라간 라인과 떨어진 라인이 일치되는 똑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골프에서는 똑바로 날아가는 공이 없다고. 얘네 90역 원심력이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 하나 제가 우측으로 때렸어요. 그런데 또 가다가 또 들어와요. 오 이렇구나. 실은 저는 어느 정도까지 우측으로 밀어 때리냐면요. 저기 광고판이 아니라 이 우측에 검정색 벽 보이죠. 그쪽까지 저는 밀어 때린다는 느낌으로 실제로 평소에는 스윙을 합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은 똑바로 서고 들고 우측으로 치고 쳤을 때 볼이 쭉 한없이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그리고 7번 아이언으로 170m 이상을 칠 수 있는 또는 내가 치는 것보다 10m 20m 더 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 이론 설명에 대한 실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봅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뭐예요? 군대 육성이 돼 있어야 되죠? 그것도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생각 안 해도 돼야 돼요. 자 하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 우측 쳐다보고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았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긴 거리 그리고 멋진 드로우샷 또 치면 칠수록 이 정도밖에 못 밀었던 그 도발이 딱 들고 완전 이쪽으로 밀어 때려서 가운데로 제가 이번에는 약했지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공 그리고 쭉 뻗어나가는 그런 구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시스템 스윙이라고 했던 드로우샷 제가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연습이고 들고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공이 날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을 치는 형태까지 만들어졌을 때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플레이가 가능해서 스코어가 좋아진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골프의 이론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 영상은 그 이론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만든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혼자 연습하실 때 어... 제 디테일한 연습... 어... 디테일한 레슨을 듣기 전에 이미 기적을 체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자고 저도 똑바로 치고 싶어요.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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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더라고요.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